사장님 오늘 템템버린 뭐 메이플 보스 잡는다고 그랬는데 시작했나? 뭐 잡으러 가는 거임? 저쪽 파티? 아 이미 하고 있어? 그럼 저쪽 다 몇 만대야? 다 저... 스탯으로... 새로 시작한 캐릭터로 뭉쳐서 가는 건가? 1, 2만대 근데 개인적으로 파티 격이 되게 힘든 거 같아 예전에 열심히 할 때도 픽셀 쪽 해가지고 메이플 파티가 있었어 진우 중심으로 해서 그때도 진우가 뭐 같이 하자 했는데 나는 그냥 애초에 썰격 위주로 하려고 템도 그냥 썰격 위주로 맞추고 했었거든 결국은 썰격이고 뭐고 그냥 안 하게 됐지만 그러니까 오늘 나은님이 나 그거 스라벨 뽑아가지고 준다고 그랬는데 뽑으셨나? 들어봐야겠다 여보세요? 내꺼 뭐? 내 스라벨 아 깜짝 놀랐네 레츠님 내 스라벨 맞겨놨어? 어 맞겨놨냐고 안 뽑았음? 어 아직 언제 뽑은? 지금? 화면 공유점 레츠님 만원 후원하면 뽑은 진짜 뭐라구요? 오늘 뽑기 아직 아무것도 안 한 거임? 아니 5개 텐데요 수위 들어보니까 돈 마감? 70만원 썼음 몇 개 나옴? 3개요 본전 아니야? 맞아 뭐야 와 레츠님 소중한 만원 오늘 뽑아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환영하러 갈까? 어 빨리 뽑아 내 스라벨 빨리 내 스라벨 네 스라벨 땡 저도 하나만 주세요 귀엽네 레츠님 어딨어요? 토템 해놓고 뽑으려구요 그냥 디코로 토템 해드리면 동의점 어디가 써 볼까요? 아니 화면 동의나 좀 하라고 레츠님은 하이퍼버닝 키우고 싶은 캐릭터 없어요? 저는 없어요 재미로 하나 아니요 재미가 없어요 전 큐브 지를 때 말고는 재미가 없어요 메이플이 환불이랑 큐브 그러면은 놀금 딱 3개 재미있어요 저는 큐브하면은 일단 최소 쌍래 33 30 이렇게 맞추니까 힘들죠 새로 키우기가 나한테 메이플은 언제 게임이니까 또 간다 아 설마 그 마우스로 1일이까? 아니지 단축키 단축키 사잖아 단축키 좀 빨리빨리 세팅 점요 첫 번째 이거 뭐임? 아 좀 이거 님도 비싼거에요? 빠따다다다닥 빠따다다닥 안 됨? 예츰님 조진거 같은데요? 옷이랑 신발 무기 모자 이렇게 4개만 뽑아주세요 신발이랑 옷 하나 떴는데? 어 어 대전일거 같은데요 이거? 어 뭐야 20개까지 가가지고 2개 떴다구요? 어 아니 이게 무슨 진짜 이게 무슨? 아 이 샤드님이 얼마 쓰는거에요 지금? 저도 어제 많이 썼어요 그 저한테 쓴거 아니잖아요 제가 아까 만원 드렸잖아요 선생님 만원으로 4개 살 수 있거든요? 3개야 5개에요 아니 제가 원하는건 4개죠 4개 뽑아야 이 샤드님 볼 수 있을까? 지금 뭐 모자란거임? 지금 무기랑 망토랑 모자 근데 망토는 별로 안 이쁘지않나? 이번거? 옷은 일단 이쁘다던데 어? 무기 뜬거 아니야? 왜 이렇게 못 뽑아? 뭐라구요? 아니 뭐지? 지금 하나 나온거 아니야? 이식객 가가지고? 아니요 아 스카우터 좀 그만 뽑아 명찰반지랑 스카우터 아 안 뽑아니까 아 나 가벼운 배그랑 오징어 오 어 신발 이게? 아니 신발이랑 원피스인가 말이잖아 하나도 못 뽑은거 아니야? 유효파츠? 망토랑 머리가 안나왔어요 포토템 매일 안하냐? 나도 에이플에서는 원래 아니었어 그건 맞긴 해 내꺼 큐을 다 망쳤었잖아 어? 뭐야 바로 돋네 옷 좀 그만둬라 이씨 오 비싼 오 아니 뭐 근데 이러면 결국 괜찮게 뜬거 아니야? 그니까 부위가 없는거지 옷은 잘 뜬거 아니야? 애들 들어와 보셈 왜요 안 받아? 아니 다 파츠 없잖아 나머지 아 그러면 안받는거에요? 아 어떡해 아 아쉽다 어 제가 파츠를 꼭 뽑았어야 했는데 그쵸 만원 후원할테니까 10개만 더 까보죠 2만원 해야지 그러면 나 남은거 있잖아 어 내꺼다 이제 뭐 남았지? 어 2개 어 뭐야 아니 이게 무슨 아니 광산이 코앞에 피웠네 망토 말아서 하시죠 끝났어? 어 아니 콩점기 주라고 2만원 후원을 이렇게 근데 망토 안나면 다 나은님 뱃살로 가는거 아니야? 뭐요? 이따가 햄버거 시켜먹을거니까 편하게 하지마세요 그래 제 캐릭터 귀엽죠 근데 아 네 와 귀엽다 거리에서 만나면은 자리를 비켜주고 싶은 피하고 싶은 길을 역시 그 아우라가 다르다 그냥 미친놈은 건드린게 아니라서 아니 어 아씨 아 근데 망토 빼고 또 사놨어 어 아 다 깐거임? 어 다 깐거임 여튼 이제 먹기 뽑은거에요 순식하네 일단 슬라벨 많이 뽑긴 했어 그거 꺼놓은 맞긴 해 그래서 닉 메이프를 언제 들어? 망토 나오는거 보고 들어가라고 그랬지 망토는 돈으로 뽑은상 그냥 아 돈으로 사상 어 어 메이프로 더 지르는거 아니었으? 한 끼 남았지 말랬어 아하아 모자 뭐야 아 이 새끼 우산 레츠님 드릴까 말까? 주세요 캐시 옷이랑 4글자짜리 와 이 사람 나 예전에 봤던 코딕 그대로 하나도 안 바꿨네 원래 옷은 오래 입어야죠 비싼거 있으면 일단 귀여운거 부터 드림 이거 끼고나서 장착해주세요 진짜 걔 샵구데기인데요? 일단 주셋맞아 보골이 안 붙었네 정말 입어주신 보골이 변신한다 변신한다 이렇게만 입어 마지막 마지막 닌자우티를 안 꼈잖아 아 이게 제일 구덱이야 이게 진짜 젖같이 생겼네 풀세트 레전드 나 개개없게 생겼어 아니요 세트 드릴게요 네 망토는 뽑아줄거죠? 아임 허니레빗 말풍선 라이트샷 천공의 기... 아 기펜 베레모 두개 나왔는데요? 스라베리? 네 베레모랑 기펜 뭐야 망토는 안 나왔어 장어 나 잘 먹잖아 나 5만원만 질러야겠다 이거 안 나오면 사서 해야겠다 맞아 사고 아니 망토 가격이 비싸지도 않아 제일 아이스박스 천공의 기펜 어 나왔어 천공의 빛 또 나왔어 천공의 빛 어 스라벨 3개 피케소년 2개 나왔어 와 피케소년 2개까지요? 렌트 알았으면 망토 알라고 사서 갈라고 할걸 맵을 다들 할 때에도 같이 열심히 해봐요 레트님도 근데 난 열심히 한다고 해도 그냥 응 진짜로 건마 이상 가는 사람이 있는거 아니면 그냥 다 셀플로 하니까 만약에 한다 해도 지닐라까지는 지닐라 둔케일까지는 충분히 셀플되지않나? 아크로는 어디까지 가게요 보스? 건마요 딱 건마만? 지금 몇만임 세팅? 34,000 34,000이면 요새 딱 건마컷인가? 아무 답을 안켰을때 건마 이상갈 파티원 최소 2명이상 구해오세요 그럼 함 진우님 숙교님 함 되냈다 굿 근데 진우 할라나? 진우님 하라 하네요 제가 보기엔 일단 템 맞출거면 이게 메모를 좀 있을때 잘 찾긴 해야돼 그럼 앱수얼 이거 세부위 팔고 아케인 사는거임? 일단 에테넬에 배제하고 싸게 나오는거 세트로 있으면 그거 사는게 제일 좋긴하나 어 뭐야 심상방 받고있어 진우님 진우 여기다 불러보셈 지금 빛고다 그럼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